어머 그게 벌써 나왔다고요?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? 만들어져 나온다 라고 할 때 참 여러가지 표현이 있었죠? come out도 있었고 release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는요. 그냥 이미 밖으로 만들어져 나왔다고요? 세상에 나와 있다고요? 라고 해서 is 와 out를 씁니다. is it out already? 라고 하시면 돼요. 그게 is it out 밖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요? already 벌써요? 쭉 붙이면 is it out already가 되는 거죠. 이때 already 발음할 때요. already 라고 합니다. already가 알고 already 라고 해야 벌써 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죠. one more time. is it out already?